니 새끼 나도 귀엽다 유해한 세상의 무해한 방송 본격 내 새끼 자랑 방송 니 새끼 나도 귀엽다의 한카피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금 전라도 해남 땅끝 마을에 와서 니나기 17편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0년 12월인데요.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아마도 2021년 1월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떡국은 드셨을 것 같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2021년 신년 프로젝트로 망원동 다둥이네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을 섭외해서 1월에 그 스타트를 끊을 계획이었는데요. 수도권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서 우선 미뤄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언젠간 꼭 보셔서 망원동 다둥이네 이야기를 니나기를 통해 들어볼까 합니다. 2020년이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 친구들과 함께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2021년은 제 여력이 된다면 비유명인 팔로워 1만 이상이면 안 된다고 해둔 틀을 벗어나서 좀 더 많은 분들을 또는 다양한 동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또 제주도도 괜찮고 또 육지도 어디든 저희가 또 가볼 생각이니까 지금처럼 출연만 해주신다면 뭐 어디든 가보겠습니다. 미나기에 나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말고 제 인스타 한카피 계정으로 DM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021년 후원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와인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화도와인에서 와인을 협찬해 주셨어요. 화도와인은 남양주에 있고요. 와인의 조회가 깊은 사장님이 와인 추천도 해주시고 또 선물로 나가면 포장까지 예쁘게 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협찬을 12월에 받은 거라 시즌 와인으로 크리스마스 와인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직 크리스마스가 지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연말 기분 이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인은 저희 니나기 출연해 주시는 게스트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또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비건 인증을 받은 그린 아틀리의 바디용품을 출연하시는 게스트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 베이스는 무향이라 고양이와 함께 사시는 분이거나 여러 양이 겹치는 걸 싫어하시면 제품 그대로 쓰시면 되고 천연 에센스 부스터도 함께 드리니까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 민감성 피부에 좋은 천연의 것들로 만든 제품이니까 좋은 바디 제품을 찾고 계시다면 그린 아틀리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제주동쪽의 대표적인 카페 아일랜드 조르바에서 드립백을 후원해 주고 계시고요. 조르바에서는 로스팅을 직접 하시니까 원두와 드립백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팜에서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일랜드 조르바에서 주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 니나기 출연해 주시는 게스트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소개였고요.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인스타 질문을 남겨주시면 드리는 선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양이들의 숨숨짓과 에코방석을 만드는 캡방에서 스크래치하우스와 에코방석, 종이포대와 주인형을 댓글을 남겨주시는 세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종이방석 같은 경우는 양이들이 덩치에 상관없이 들어가는 걸 무척 좋아해서 저희 나무도 혼자 있는 시간이나 낮잠 잘 때 주로 에코방석에서 잘 만큼 정말 좋아합니다. 캡방 검색하시면 네이버로 바로 구매가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판사 소도에서 나온 박스타 작가님의 우리집의 보더콜리가 산다 책과 판미동에서 나온 호흡으로 탐나생활도 인스타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추천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선물들은 댓글 참여해 주시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으니까 니나기 들으시고 감상이나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방송에 소개하고 선물도 푸짐하게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은 팟빵이나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하트나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노트북과 핀마이크를 가지고 장돌뱅이처럼 니나기 녹음을 하러 해남까지 왔습니다. 누구를 모시러 여기까지 왔냐? 바로바로 홈밥 생활자의 책장 김다은 피디님의 내 새끼 자랑을 들으러 왔습니다. 피디님은 지금 6개월간 휴식 중이라 해남과 서울을 오가며 생활하고 계셔서 저희가 서울은 한 번 갔으니 해남에서 만나자 하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 11월에 김다은 피디님의 홈밥 생활자의 책장에 초대받아서 나갔는데 팬을 두 명을 불러놓고 자기 새끼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럴 거면 니나기에 나와달라 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다은 피디님은 도시에서 1인 2묘 가족을 이루며 살고 계시고요. 도시에서는 많은 분들이 1인 1묘 또는 1인 2묘 가족을 이루며 생활하는 형태죠. 어떻게 하다가 이런 가족의 형태가 되었는지 여쭙고 요즘은 또 황이라는 계획에 꽂혀있다고 하는데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 김다은 피디님을 모셔서 본격 내 새끼 자랑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다은 피디님 네 안녕하세요. 어휴 목소리가 미나기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아주 스튜디오가 좋네요. 네 그러니깐요. 제가 본 스튜디오 중에 제일 좋은 곳입니다. 구둘방에 지금 자글자글 끓는 따따따하니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게 또 이렇게 게스트 호스트가 또 순식간에 뒤바뀔 정도로 에너지가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뚫어져라 보면서 해도 돼요? 먼 거 보지 않나요? 제가 지금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형태의 제가 원래 안경을 안 쓰는데 안경을 쓰죠. 근데 렌즈를 끼고 안경을 쓰는데 안경이 지금 렌즈가 찢어지는 바람에 써서 제가 얼굴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한카피님은 또 외모에 신경 많이 쓰시니까 허세가 좀 있으신데 아니요 정말 지금 약간 주눅들어 보이십니다. 많이 주눅들어서 고개를 숙이고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아무 말 해도 다 잘 받아주실 거라고 믿고 아까 시작할 때 나만 따라와라 나만 의지해라 큰소리 떨떵 치셨으니까 제가 맘껏 의지하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지금 이제 시작하자마자 또 우리 다음피디님이 이렇게 또 길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시작부터 아 이거 3시간짜리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말려주세요 제발 그래요 제가 농담처럼 그럴 거면 이제 니낙이 나와달라고 하곤 했는데 정말로 이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렇게 의리의리한 회사 스튜디오에서 우리 한번 가서 또 제가 기가 죽었잖아요. 또 이렇게 작은 핀마이크를 차고 하는데 어떠세요? 아 근데 진짜 좀 낯설어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약간 개다리 소반에 원고를 올려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리차 마시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펜을 들고 뭔가 이렇게 쓰면서 한다거나 또 제가 이렇게 콘솔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걸 직접 들으면서 약간 디렉팅을 하면서 하는 게 더 익숙한데 오늘 뭔가 이렇게 귀에도 아무것도 안 꽂고 핀마이크만 딱 차고 하니까 저도 좀 뭔가 약간 발가벗긴 기분도 조금 들고 그렇죠. 어색하기도 하고 제가 생장 안경 낀 기분이 네. 바로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면서 아 나의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해보자 최선의 노력을 한 시간 반 동안 기울여보자 이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게 되게 허술해 보이지만 우리 정장님이 알아서 잘 맞춰줄 거라 방송 퀄리티는 이제 보장돼 있는 그런 방송이고요. 아 중요한 지점이네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우리 이제 김다은 피디님 소개를 또 안 하고 또 이제 혼밥 생활자처럼 막 또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다은 피디님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고 원래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티거하고 동이죠. 이 문 밖에 있을 텐데 그 친구들 소개를 좀 자세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는 CBS 방송국에서 라디오 PD로 10년 정도 일하고 있고요. 주로 시사 프로그램 만드는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바시라고 하는 강연 프로그램 TV 프로그램도 좀 같이 제작을 했었고요. 지금은 팟캐스트 혼밥 생활자의 책장을 한 4년 정도 만들고 있고 뭐 동명의 책을 내기도 하고 관련해서 뭐 이것저것 소일거리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를 이제 계속 혼밥 생활자의 책장 PD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저도 사실 뭐 라디오 PD라는 정체성보다는 그 팟캐스트의 PD라는 정체성이 어느 순간도 더 강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저는 티거와 동이라고 하는 두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티거는 좀 이름이 흔한 편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노란색 코숏이고 2009년부터 저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의 회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제 막 구직활동을 하고 있던 그 방황의 시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세상 왜 이러냐 이렇게 푸념하던 시절에 이제 저의 곁에 와서 세상이 더 힘들다는 것을 당시 알려주었죠. 이렇게 작은 생명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다니라고 초반에는 오히려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충우돌 함께 그렇게 성장을 해갖고 그리고 2016년에 저희 집에 동이라고 하는 둘째 고양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둘이 나이 차이가 한 7살 정도 나는 터울이 있고 둘 다 수컷이고요. 그렇게 지금은 이묘와 함께 혼자 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소개도 화려하게 해주셨어요. 너무 길었나요 혹시? 아니요. 저는 진짜 혼밥 생활자의 PD로 알고 있었는데 정말 그러고 보니까 김두한 PD가 더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인데 직업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까맣게 그렇게 까맣게 입고 있었고 이 PD는 그냥 팟캐스트 PD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월급쟁이예요. 그러게요. 깜빡 쏟고 있었습니다. 티거와 동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름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름에 이렇게 공통점이 없어요. 하나는 영어 이름인 것 같고 하나는 한글 이름이겠죠. 어떻게 지은 이름일까요? 형제면 조금 비슷하게 짓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형제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갖고 있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걸 또 알 수 있는 부분 같기도 한데요. 티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란색 코숏이고 그 친구가 가만히 보면 굉장히 용맹스럽게 생겼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약간 감탄해요. 박력 있는 어떤 선들. 되게 퓨마 얼굴 딱 있어요. 딱 다릅니다. 여러분. 약간 친구들마다 얼굴 상이 있는데 약간 넓은 친구들도 있고 뾰족한 친구들도 있고 몰린 친구들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잘생긴 바위 같달까 그런 또 멋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호랑이 느낌을 살리고 싶다. 또 제가 호랑이 띠거든요. 우린 호랑이 호랑이. 범띠. 우린 범띠다. 이 느낌을 좀 담아서 이름을 짓고 싶었고 근데 이제 우리 잘 아는 곰돌이 푸에 나오는 티거라는 친구가 있죠. 그래서 호랑이, 타이거 이건 너무 직접적인 것 같고 조금만 귀엽게 가보자 해서 티거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동희가 조금 더 사연이 있죠. 동희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우리 한국 문학의 대부 이효석 작가님의 메밀꽃필 무렵이란 작품 우리 모두 아실 겁니다. 그 작품 속에 나오는 허생원 장돌뱅이 아시죠? 그 허생원 씨의 아들로 추측되는 또 다른 젊은 이제 왼손잡이 장돌뱅이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동희예요. 거기까지 가나요? 거기까지 제가 갔습니다. 제 문학적 감수성을 한껏 살려서 지은 이름인데 한효주가 나오는 동희? 뭐죠 그거? 드라마 있지 않았나요? 그게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우리 이효석 작가님 메밀꽃필 무렵에서 장돌뱅이에 또 다른 장돌뱅이 왼손잡이인 것까지 아들로 추측되는 거기까지 가면 굉장히 그 사람인데 착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그래서 우리 동희 이렇게 착하게 컸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멀리 갔구나. 이름을 지었는데 착하기는 참 착합니다. 굉장히 운순하고 형을 많이 좋아하고 저보다 형을 좋아하죠. 그랬군요. 이름을 하나는 되게 직관적으로 그냥 맞지었나요? 내가 티오 이름을? 좀 그럴지도 몰라요. 다이건네? 호랑이라고 짓긴 싫어서 티거고 동희는 너무 또 멀리 갔고 너무 멀리 갔다니요. 김나은 피디님의 참 기대됩니다. 오늘 방송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티거를 처음 만났을 때 좀 질문 드릴게요. 아까 2009년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티거는 이제 후배 친구분이 길에서 구조했다고 들었는데 보통 이렇게 구조한 친구가 입양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다음 피디님에게까지 오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참 그 당시 사연을 또 제가 이제 TMI이자 TMT로서 또 이것저것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짧게 얘기해 주시겠죠? 알겠습니다. 그 후배의 친구와 여튼 길에서 아주아주 애기인 고양이를 만나게 됐고 너무 애기니까 구조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찾던 가정이었고 당시 저는 이제 3년 정도 만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냥 제 혼자서 그 친구와 제가 영원히 갈 줄 알고 이 아이를 우리의 아이로 내가 키워야겠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 우리 셋이 행복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딱 데려왔죠. 근데 얼마 안가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키우게 됐고요. 네. 약간 뭐 좀 쓸쓸한 느낌이 살짝 드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친구는 아직까지도 지금도 제가 친구처럼 지내고 있거든요. 연락을 종종 주고받는데 제가 그런 마음으로 T.O를 데려왔다는 걸 그 친구는 아직도 모를 거예요. 아 진짜? 참 신기한 인연이죠. 그랬군요. 그래서 그냥 그 친구만을 생각해서 그럼 내가 키울게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처음 고양이라는 거를 그 이유 말고는 없는 건가요? 우리 아이처럼 키우겠다라는 거 말고 원래부터 좀 키우고 싶었는데 아닙니다. 갑자기? 저 동물에 사실 굉장히 관심이 크게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 동물과 인연이 딱히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개나 이제 고양이를 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종류도 구분할지 모르고 뭐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말 전 그런 걸 보면 묘연이라는 게 있는 건지 진짜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다. 내가 그 아이를 키우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들었죠. 사랑에 빠져서 제가 착각을 했던 걸지도 몰라요. 그러게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고양이에 대한 사랑인가요? 만났던 사람에 대한 사랑인가요? 처음엔 고양이에 대한 사랑은 아니었죠. 하지만 하지만 그 덕에 정말 이 세상에서 이렇게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묘연이 있다는 걸 믿으시는 거죠? 저는 묘연이 있다는 걸 믿고요. 티거를 볼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티거와 나는 전생이 어떤 사이였을까? 그냥 이제 한 세기 정도 전에 그냥 이렇게 사랑한 연인 이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억겁의 시간 또 좀 멀리 가는데 그러니까요. 아주 이제 숱한 인연 전생과 전생과 전생 사이에 우리가 정말 뜨거운 관계가 아니었을까 책을 많이 읽으시니까 상상력이 되게 풍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좋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됩니다. 근데 그 억겹의 시간을 건너온 그 티거분께서 티거분 네. 12살이 되었고 너무 조심스러워지네요. 갑자기 노인이신 억겹이 나오니까 12살이 되었는데 팟캐스트에서 했던 얘기 근데 방금 이걸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나이를 추정해 보면은 20대 이제 중반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연애라는 게 하고 있을 당시에는 정말 그 억겹의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이 영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다 해도 작은 일에도 이렇게 금방 끝나고 하는 시절 아닙니까? 또 20대 중반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모험을 하셨을까요? 소주 한 잔 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누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리차 좀 드시고 알겠습니다. 보리차를 제가 맥주처럼 마시면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여튼 대학 졸업할 때쯤에 하숙 생활을 계속 했었고 하숙 생활이 이제 끝나고 자취를 막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직을 준비하는 좀 새로운 것들을 여러 가지 준비하는 단계였고 그때 뭔가 제 안에 어떤 자신감과 좀 가족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숨어져요. 중반에 새롭게 딱 떨어져 나오면서 나만의 어떤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동물을 키운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잘 아는 사람이었다면 사실 더 신중했어야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에는 정말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역시 아까 말했듯이 묘연이라는 게 있지 않았을까. 사실 제가 아니었으면 또 다른 사람이 데려갈 수도 있었겠지만 티거가 저한테 옴으로써 또 티거에게 제가 감으로써 우리 둘에게 정말 이런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진 거니까요. 정말 뭐 하늘이 내려진 인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또 한 사람은 같지만 한 고양이는 날게 왔다. 그렇죠. 사랑한다 티거야. 이렇게 인생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입양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헤어지고 다음 비디어와 티거에 둘만의 동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고양이와 살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예 몰랐다고 하니까 생타신지 정말 없었어요. 저는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한 일주일 정도 엄청나게 어린 새끼 고양이가 저희 집에 인부 비슷한 걸 왔던 적이 있거든요. 본인이 제가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에요. 가족? 그랬나 봐요. 제가 그것도 기억이 되게 희미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일도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까만 새끼 고양이였고 제가 그 고양이와 관련해서 기억나는 것은 제가 그 고양이가 귀엽다고 덤벼들었는데 그 고양이가 털을 잔뜩 세우면서 저를 경계했던 기억. 그래서 아 나는 고양이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인가? 라고 혼자 또 이제 착각하면서 좀 멀리 갔죠. 애고가 너무 강했던 시절이라가지고 그 정도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사전에 뭐 여쭤봤더니 다른 고양이를 2년간 인보했던 경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티거 전이 아니고 티거를 키우고 나서 티거는 두 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러시안 블루인 은파라고 하는 고양이를 인보를 했었고 이제 당시 은파의 주인도 대학생이었는데 어머니가 너무 반대를 하셔가지고 이 친구를 제가 독립할 때까지 계속 여기저기 좀 인보를 맡기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은파를 중간에 맡고 있다가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은파가 집을 나가가지고 그래서 또 뭐 울고 불고 뭐 온 동네에 전단지 붙이고 뭐 며칠째 막 찾아다니고 해서 겨우 찾고 찾았어요? 찾았죠. 근데 그때 은파는 남의 집에 많이 다녀서 저희 집에 왔을 때도 엄청 제 눈치랑 티거 눈치를 보고 옷장에 막 딱 들어가서 절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늘 떠돌이처럼 살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고양이였고 일곱 살쯤 됐었는데 그래서 저랑도 막 되게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집을 나가고 제가 그 친구를 찾아서 이제 반지앗방에 걔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문이 살짝 열려있는 그래서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제가 이제 그 고양이를 딱 보는 순간 막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제가 막 그 친구를 부르면서 막 안았어요. 근데 그때 뭔가 은파도 저한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참 잘 지났던 티거하고 셋이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2년 정도 같이 지냈었다고 근데 2년 정도면 인보라기보다 진짜 정이 들대로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은파 주인이 다른 데다 이제 맡길게요 라고 한 건지 아니면 이제 2년이 기간 끝났으니까 내가 줄게 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 인보가 끝이 났나요? 그 주인분이 이제 독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너무 잘 좋게 끝났다 네 데려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조금 더 연락도 계속 주고 받고 그분이 이제 그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옷도 옷도 레이스 달린 옷 이런 것도 보내주고 잘 어울리시겠네요. 딱이죠. 누가 봐도 딱이죠. 그렇죠. 그랬습니다. 좋은 관계 지금도 유지하고 있나요? 아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를 생각해보면 아마 은파는 지금은 굉장히 이제 아직 살아있다면 고령이겠죠. 보고 싶네요. 그렇군요. 이렇게 잃어버린다고 했을 때 진짜 순식간이잖아요. 잃어버리는 건. 아 그럼요. 내가 저기 멀리 있는 거 분명히 확인하고 문을 열었는데 얘가 내 앞으로 지나간다든지 고양이들은 뭐 발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움직임이 너무 빨라서 잃어버리곤 하는데 지금 이제 저희 나무 같은 경우는 입양하자마자 이제 저희가 키우겠다고 결정하자마자 사실 목걸이하고 내장집 이런 인식표를 확실히 다 해줬어요. 근데 도시에 사는 고양이들이라면 정말 딱 나가고 그다음에 코숏이라면 더더욱 딱 나가는 순간 변별력이 없어져서 그 전단지를 뿌린다 하더라도 그렇죠. 길고양이들이랑 변별력이 없으니까 연락을 또 못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장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 인식표나 이런 목걸이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보고 그리고 이제 나무에게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를 저도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사실 아 내가 이거 너무 생각해본 적이 없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반성했습니다. 근데 그 인식표 내장칩 인식표 같은 거를 하면 뭐 부작용 얘기도 좀 하던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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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커피님은 어떠셨어요? 그거 내장칩이 더 강해서 부작용을 많이 찾아보지 않고 저희는 했는데 그래도 내 새끼 내 식구가 되고 나니까 만에 하나를 위해서 저는 그냥 의뢰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도시에서는 외출하는 친구들이 간혹 이 가게에서 다른 이름을 불리고 이 가게에서 다른 이름을 불면서 가게 외출량이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인식표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일도 있는데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내장칩을 하면 위치추적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 스캔 그러니까 그 만약에 얘를 보호서로 누가 보내버렸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스캔을 해요. 일단 그럼 그 내장칩의 얘 기록이 저희 주소랑 전화번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찾는 게 1차예요. 그래서 무조건 보호서에 가면 스캔을 해요. 그래서 찾을 확률이 100%죠. 근데 이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만에 하나라는 것 때문에 충분히 저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더니 일본 같은 데는 고양이도 100% 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막 좀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도 저희 집고양이 두 마리 다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고양이는 사실 근데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나갈 경우 얘를 뭔가 포획하는 것 자체도 워낙 힘든 일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포획을 해서 보호서에 두는 경우도 정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때 음파 잃어버렸을 때 막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길인 할머니 막 이런 분들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아니 고양이를 잃어버렸으면 다른 고양이를 그냥 키우면 되지 그걸 왜 찾냐고 저한테 진짜 이상한 애를 다 보겠다 이런 눈빛으로 보고 그 말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인식이라는 게 이렇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런 것들이 좀 더 근데 활성화되면 사람들의 인식도 좀 달라지고 그러면 이제 길에 헤매고 있는 유기묘나 이런 친구들이 있을 때 또 보호서 보내주는 가능성도 더 많아질 테니까 같이 좀 그렇게 성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꼭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부작용이나 그런 게 좀 걱정이 된다면 그 목에 걸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 티거는 호기심이 많아서 정말 정말 많이 풀고 나가려고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저 해남에 오고 나서도 한 번 여기 또 나가가지고 우리 또 옆집 진돗개한테 물릴 뻔해서 막 도망치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는데 아이고 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찢어집니까? 그렇죠. 저 그때 그 일이 있었던 날 티거가 집 나가서 그 난리가 있었던 날 사실 밤에 꿈을 꿨었어요 제가 근데 꿈 속에서 티거가 제가 집에 있는데 나갔다가 다쳐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한쪽 몸만 봤는데 막 피 범벅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냥 외상만 입은 건가 하고 제가 놀라서 봤는데 반대편 몸도 막 상처가 엄청나게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큰 약간 이제 죽기 직전인 상태로 집으로 겨우 이제 귀환한 거의 그런 상태로 돌아왔어요. 꿈 속에서 근데 저는 사실 평소에 이제 안락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정말 많이 몸이 안 좋거나 어떻게도 할 수 없는데 너무 이제 힘들어하면 그런 생각도 일부러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먹으려고 근데 그래서 티거가 만약 죽더라도 나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꿈 속에서 그렇게 다쳐서 다시 돌아온 그 친구를 보는데 제가 막 오해를 막 했어요. 꿈 속에서 막 그러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 친구가 죽는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제가 막 제발 막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울면서 잠에서 깼거든요. 그 기억이 너무너무 생생한 날이었어서 티거가 그날 집 나갔을 때도 진짜 네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 당시의 심경을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꿈을 꾸고 나간 거예요? 꿈을 꾼 날 나갔고 그 중간 나간 거예요. 아이고 근데 당일에 찾았어요. 물론 이게 예전봉인가 싶게 너무 놀랬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너무 감각이 생생했었기 때문에 제가 막 울면서 느꼈던 그 감정 이 중으로 제발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정말 이상한 날이었죠. 그래도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돌아왔다고 하니까 네 진짜 천만 다행입니다. 근데 혼밥 생활자의 책장을 진행하고 계신데 그 혼밥 생활자의 책장이라고 해서 꼭 혼자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런 룰이 있는 건 아니죠? 아 전혀 없습니다. 갑자기 이제 둘이 되면 파괴를 못하는 건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니죠. 둘이 돼도 혼밥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4인 가족이 함께 살아도 혼밥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룰이 없는 걸로 네. 네. 지금 잠시 쉬고 계시지만 원래 루틴대로라면 회사도 다니시고 또 이렇게 팟캐스트도 녹음하시고 유튜브도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바라고 표현을 해두셨지만 간혹 글도 기구하시고 지금 또 리디북스 주제로 있는 독서편식이라는 서평연재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많이 팔로우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또 뭐 이렇게 사랑교신자답게 연애도 또 꾸준히 하시는 것 같고 굉장히 바빠 보이세요. 이렇게 나열만 해도 이렇게 일이 많아 보이는데 물리적으로 우리가 또 반드시 써야 하는 시간이란 게 있잖아요. 또 육지도 정말 갔다 왔다 하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뭐 많은 일정들이 취소가 되긴 했지만 네. 여기는 제주도가 아니니까 육지를 왔다 갔다 하지는 아 그렇네요. 죄송해요. 육지입니다 이미. 육지에서 서울 땅끝에서 서울까지 아 멀죠. 어 그렇네요. 제가 어느새 이렇게 제주 사람 다 돼가지고 근데 고양이 또 두 마리까지 있어서 양육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네. 괜찮은지 묻고 싶고 또 그 와중에 또 재작년쯤에 반년이나 또 다른 고양이를 임보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왜 임보를 한 사정?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 거죠? 아 질문이 뭡니까? 왜 열심히 삼기과가 질문 맞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고양이 키울 시간에 있는지 그 와중에 또 임보까지 또 하셨잖아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뭐 고양이야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내가 바쁘다고 가족 수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나와 함께 이미 티고도 2009년부터 또 동의도 2016년부터 함께 살았으니까 제가 바쁜 것은 바쁜 것이지만 고양이를 키운 거 자체는 뭐 제 디폴트 값인 거죠. 그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은 그래서 시간을 근데 정말 많이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제가 되게 많이 못 놀아주고 이럴 때는 진짜 미안하게 너무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 많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사실 그런 죄책감들을 좀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도 저도 더 노력하려고 하고 지금 휴직하면서 같이 보는 시간이 많아져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고 또 그러면서 더 마음이 좀 커지는 걸 요새 많이 느껴요. 그래서 아 시간과 함께 역시 더 정비례하는 게 있고 내가 시간을 많이 쓰면 쓸수록 나 역시 더 많이 그 친구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좀 느끼고 있는 요즘이고요. 그리고 임보를 한 사연이 있었죠. 그것은 이 친구가 임보한 친구는 카프라는 고양이였는데 그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체를 엄청나게 골반을 비롯해서 큰 수술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병원에 계속 둘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임보처를 구한다는 연락을 제 친구를 통해서 제가 받았고 근데 아무도 없으면 이 친구를 보호소에 보내거나 거의 그래야 되는 사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미약하나마 제가 혼자 살고 있고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러면 함께 좀 해보자. 그리고 티거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합사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조금 남의 처음 보는 고양이들하고도 비교적 잘 지내는 편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동의도 워낙 고양이를 좋아하는 고양이라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한번 맡아보겠다 해서 왔었죠. 근데 카프는 굉장히 아기기도 했고 큰 수술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좀 예민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엉덩이 쪽 수술을 해서 응가를 잘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지에 똥을 묻혀놓거나 어딘가에 숨어 들어가 있는데 이불 같은 데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똥이 묻어있고 이런 일화들이 당시에 많았죠. 근데 그 친구가 되게 강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는 한 잘해주고 싶었고 노력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논리적으로 시간이 되신 거니까 했겠죠? 아니면 감정에 앞서서 내가 해야겠다 하시는 건지 근데 저는 원래 약간 즉각적으로 선택을 하는 스타일이기는 해요. 즉흥적인 면이 있긴 있는데 다행인 것은 책임감이 그래도 있습니다. 쉽사리 약간 지구력이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게 좀 즉흥적인 선택이었다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하는 성격이라가지고 할 수 있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여러분 잠을 좀 줄이면 돼요. 극화짓고 뭐 근데 좀 애인하고 싸우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아주 도와줬으면 좋겠고 예컨대 티거가 한번 크게 다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병원을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회차 다니고 있는 중인데 근데 이제 낮에 그래서 점심시간 때 팀원들한테 엄청 죄송한데 잠깐만 갔다 오겠습니다. 이래서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이랬었던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그럴 때 저도 되게 예민해지니까 애인과 다툼이 잦아진다든지 너가 좀 도와줄 수는 없는 것이냐 뭐 이런 일들로 좀 인간성의 문제죠. 제 인간성의 문제였는데 그럴 수 있다. 더 예민한 시기는 있는 것 같아요. 좀 힘들 때는 일도 일도 많은데 돌봐야 될 것 많고 다음 피디는 혼자 그걸 다 해내려면 사실은 자기 한계라는 거 있잖아. 정말 지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도 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넘쳐서 다른 사람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이 드는 건 이미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잠을 줄인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잠 줄인다 이건 농담이었고 저도 그래서 그때 임보하면서 좀 배웠죠. 아 정말 앞으로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거를 당시에 좀 크게 배웠었고 근데 또 모르겠어요. 다음에도 또 만약에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다고 할 때 정말 답이 없으면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막 외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여전히 두는 부분은 좀 있는데 왠지 한가피님이라면 그런 경우에 네가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너도 조금 더 사람들한테 더 홍보를 해서 물어보거나 그렇게 조력하는 것도 방법이다. 왠지 이런 조언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맞나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녹음하기 위해 어제부터 만나고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런 얘기를 했죠. 너무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생각을 생각이 그러니까 많이 열려있지는 않아요. 그게 경험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입양을 한 세 차례 네 차례 정도 보낸 적이 있으니까 이게 내가 끌어안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만 잘 맺어주면 다 행복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사람만 찾으면 되는데 그게 다음 안 피디가 다 짊어지려고 하면 너무 힘든 일이니까 다음에 또 임보 기회가 오면 또 하시겠죠. 아마 성격상 근데 이제는 주위에도 알아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젯밤부터 많은 대화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 말하면서 울고 우리 친구들 얘기하면서 참 그랬습니다. 네. 그래요. 그나저나 또 일이 이렇게 계속 많았을 것 같아요. 성격상 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 또 회사일 말고도 벌리는 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동이가 왔을 때라고 다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티거만 키우기에도 사실 수월하지 않잖아요. 회사일 하면서 퇴근하면 이제 고양이 돌보고 굳은 자고 다시 출근하는 그 딱 1인 1묘 가정에서 벌어지는 그 스케줄일 것 같은데 근데 또 여기다가 동이를 입양하게 됐어요. 동이는 또 카라에서 입양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카라에서 또 입양을 하게 됐는지 또 카라 이전에 알아보던 또 채널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티거가 있었는데도 동이를 입양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제가 보니까 동물 이야기를 할 때 크게 두 부류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랑 행복함에 대한 이야기 하나는 반성 제가 이런 대역재인입니다. 여러분 고해성사 분위기 될 수 있는데 제가 좀 후자 쪽이 되어가는 분위기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라는 의미로 제가 좀 말씀드려보자면 둘째를 드릴 때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건데 제가 당시에 이사를 해가지고 집을 옮기게 됐어요. 근데 티거가 그 공간에 적응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티거로서는 그래서 당시에 집을 옮기고 이러는 것 때문에 어머니가 잠깐 올라와 계셨는데 제가 출근을 하러 나가면 티거가 대문에서 제가 대문으로 나갔으니까 거기서 몇 시간 동안 계속 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하루이틀이 아니었던 거죠. 저야 집을 비우면 모르지만 어머님이 계신 상태에서도 근데 어머니하고 티거도 되게 친하거든요. 같이 살았던 경험도 있고 근데도 이제 그런 행동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는 좀 있으면 또 내려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 둘째를 드리면 첫째의 외로움이 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카라의 후원회원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동물권 보호자체인 카라 쪽에 이제 당시에 슈퍼 아깽이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렇게 엄마가 없는 채 여러 남매나 이런 친구들이 함께 있는 경우 구조를 한 경우 이 아깽이들을 입양을 보내는 프로젝트를 좀 이렇게 크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한 고양이가 남아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가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데려오고 싶다고 이제 써서 보냈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 친구가 이제 형하고 뭐 누나들하고 같이 있고 이래서 둘째로 드리기에 참 좋은 온순하고 착한 성격입니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다. 바로 이거야. 내가 기다리던 것이. 이러면서 막 연락을 했죠. 근데 아시다시피 사실 그런 단체에서 입양을 보낼 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렇죠. 뭐 저의 진짜 뭐 저희 가족들의 이야기까지 막 써서 지원서에 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써서 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기다리다가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랬더니 제가 미혼에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의 여성이기 때문에 제가 되게 후순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가 생기고 하면 고양이를 도로 뭐 다른 사람한테 보내거나 파양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저는 좀 안정적인 조건이 아니라고 단체에서는 생각했던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막 구구절절 내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어필한 후 이제 당시 저희 집에 왔었던 겁니다. 그때는 이름이 수사였어요. 수사요? 네. 동의 이름이 수사 반장할 때 수사였군요. 수사. 수원에 있는 어떤 보일러실에서 애들끼리 이렇게 엄마 없이 이틀째 이제 막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애들을 구조를 했던 상황이라서 그래서 수원에 숫자를 땄대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 집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또 쉽지 않았죠. 계속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티거는 또 그 집에도 적응이 안 됐는데 동의까지 데리고 오니까 진짜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되게 많이들 하는 실수잖아요. 이제 내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같은 종에게서 서로 의지하고 하라고 둘째를 드리는데 둘이 의지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각자의 집사와의 관계를 맺으려 하기 때문에 되게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합사는 그러면 수월했을까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카라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 입양 후기 같은 게 올라와 있거든요. 입양을 보냈던 날 사진 같은 거 찍어가시니까 활동가 분들이 올려놔요. 제가 그걸 다시 찾아봤어요. 쫙 보는데 이제 수사가 저희 집에 도착했을 때 티거가 보인 반응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엄청난 경계하고 그런 사진이 막 있는 거예요. 첫째는 수사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또 한 번 반성하고 그랬는데 합사 자체는 정말 수월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안 좋은 경우 있잖아요. 거의 둘이 싸우거나 계속 소리 지르고 완전 격리해야 되는 정도가 되거나 그러지는 전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도 참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실수가 첫째와 둘째가 있을 때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둘째 애를 낳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 인간도 인간을 낳으니까 그때 둘째가 생겼을 때 첫째는 당황스럽잖아요. 엄마가 만약에 둘째가 너무 약하고 어리니까 둘째한테 막 사랑을 퍼부어주면 첫째는 갑자기 소외감을 느끼면서 외로워지고 막 둘째를 괴롭히기도 하고 그럼 막 야단을 막 치고 첫째 막 주눅들고 또 악순환이 생기는데 저도 그 비슷한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사가 왔을 때 너무너무 애기고 어리고 작고 지금은 한 10km 가까이 되는 우리 거묘로 성장했으나 당시에는 뭐 그렇지 않았죠. 당연히 너무 애기니까 제가 막 얘를 너무 보호하려고 했고 티거가 와서 조금이라도 이제 좀 수사한테 약간 이렇게 건들기라도 하면 막 제가 티거를 야단치고 따로 자려고 하고 제가 막 그랬던 거예요. 티거는 잔뜩 골이 났죠. 그쵸. 그래서 저한테도 신뢰를 잃고 수사도 믿고 그러니까 티거는 티거를 위해서 처음에 입양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방향이 점점 어긋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반성 많이 하셔야겠네요. 이제 성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에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걸 물어봤더니 첫째 먼저 첫째를 잘 챙겨줘야 한다. 그래서 첫째가 둘째가 왔지만 여전히 나는 사랑받고 있고 그럼요. 집사와의 관계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다는 걸 오히려 느끼게 해줘야 된다. 그렇죠. 라고 해서 제가 약간 극단적이에요. 성격이. 또 극단적으로 티거한테 잘해준 게 아이고 또 다시 죽도 밥도 안 되는 동희는 결론적으로 여튼 저보단 티거를 좋아하는 고양이로 자랐고 저는 티거도 사랑하고 동희도 사랑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상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개 두 마리에 고양이 한 마리가 이제 새 식구가 됐는데 그전에도 호이가 먼저 있고 호삼이가 들어온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좀 확실히 했던 것 같아요. 호삼이가 훨씬 예쁘지 예쁜데 뭐 음식 줄 때도 꼭 호이 먼저 쓰다듬어 줄 때도 이제 호이 먼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익숙해져서 그 순서가 조금씩 바뀌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저희 나무가 강아지처럼 이제 막 마중을 와요. 막 오면은 호삼이랑 나무랑 오는데 호이는 안 오고 마중을 근데 이제 이제 우리 같이 사는 점장님이 이제 나무를 먼저 들으려고 해도 호삼이 아는 척 해줘 라고 이제 먼저 얘기를 한다던가 해서 그 순서를 좀 소외되지 않게 잘 하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 듣는 분들은 이게 반성도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순서를 잘 서열이라는 게 사실은 없는 게 가장 좋지만 동물 간에 서열은 있거든요. 그 서열이 있어도 사람이 좀 개입을 해줘야 돼요. 첫째, 둘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둘째를 드렸을 때는 첫째를 위주로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둘째를 드리지 마라.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정말 말하고 싶지는 않고 저도 이제 그 이후에 뭐 다른 선배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둘째 고양이가 있는 걸 아니까 첫째가 좀 힘든 것 같은데 둘째를 드릴까 고민한다. 이런 상담도 저랑 같이 하기도 하고 같이 경험담을 얘기 나누기도 했는데 꼭 안 된다라고 참 말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적절한 좋은 양육법을 우리가 잘 공부해야 한다. 맞아요.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티거도 좀 적응을 해야 되지는 다음 피디도 화장실이 하나 더 늘어난다든지 밥을 또 줘야 되고 사료도 많이 또 들어갈 거고 그런 변화들이 있었을 텐데 어떠셨어요? 잘 적응했어요? 살림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뭐 이제 저도 사실 그런 어떤 정돈된 삶을 좋아합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삶, 미니멀리즘 이런 거 저도 좋아했는데 다 포기했죠. 그렇죠. 다 포기했고 다 받아들이고 이제 까만 색깔 옷 같은 것도 포기하고 뭐 돈이 더 들고 살림이 늘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거는 정말 그냥 다 감당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두 친구가 생겼을 때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양육법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화장실을 뭐 두 개를 너무 가까이에 둔다든지 이러면 한 친구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군가가 응가를 많이 놀 테고 그러면 뭐 그것도 여기 누구 저기 누구 이랬을 때 나는 어느 화장실을 써야 되지? 라는 막 그 혼란을 느낀다거나 이제 밥을 먹는 문제도 너무 두 밥그릇을 가까이 뒀을 경우 뭐 얘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면 뭐가 내 밥그릇인지 어떤 아이는 또 헷갈리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또 아무 상관없어 하기도 하지만 그런 식의 되게 세세한 규칙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들의 성격에 따라 다 다른 거지만 우리가 훨씬 더 공부할 때 많아진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이 관찰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중삼중으로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림이 두 배 늘어도 신경 쓸 건 세 배 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방금 거에서 제가 조금 다른 점을 느낀 게 저희는 양육자도가 둘이고 번갈아 집에 있는 시간이 한 사람이 비우는 시간이 없어서 배변을 보면 정말 바로바로 치우는데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치우질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제일 큰 문제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다 싸놓으면 누르니까.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어떤 애가 좀 설사를 했다. 그래도 이게 누가 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한 마리일 때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배변이나 이런 것들의 상태를 보고 건강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 이게 되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지? 누가 이렇게 막 누가 이렇게 또 모래를 안 덮은 놈은 누구야?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카메라들을 많이 설치하곤 하는데 카메라까지는 설치하지 않으셨어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있으신가요? 그런 신기술 잘 몰라요. 그런 문명 잘 몰라요. 하고 싶은데 못하신 건가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많이들 이제 두고 가면은 불안하니까 설치하곤 하는데 그래도 뭐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없어도 근데 약간 이제 또 개랑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또 다른 것도 있는 것 같고 강아지 키우는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들 또 하시는 것 같던데 고양이 키우는데도 많이 하나요? 제 친구 중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고양이 키우는 친구 중에는 고양이 키우는 분들 더 많이 하죠. 어머 이제 친구들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반성합니다. 약간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는 애들이 많아서 주위에 요즘은 이제 들이면서 바로 설치를 하시고 애들 상태를 보셔야 되니까 언제든 애들 있는 집도 요즘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CCTV가 생활화돼서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다 중국제를 많이 쓰시거나 이런 데이터들이 중국 모든 걸 통신이 되고 우리의 개인정보 소중한 또 집에서 편하게 있다 보면 뭐 샤워하고 그냥 나오기도 하잖아요 정말 의식을 못하고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카메라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잘 생각해봐야겠네요. 일단 뭔가 문제가 있는 행동들이 좀 있거나 증상이 있었으면 저도 더 많이 적극적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비교적 그런 일이 좀 없어서 저도 그냥 쉽게 쉽게 좀 생각했던 것 같네요. 제가 다한피디님의 리나기 인터뷰지를 만들기 위해서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SNS를 찾아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SNS 활동을 또 안 하세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신문물에 약하다고 어 그래서 이게 인스탄 드래도 신문물에 약하지만 2016년부터 하시는데 240여 장의 사진밖에 없어요. 적은 거죠. 지금 한카피님 몇 장이에요? 14,000장 어 이거 우리의 팔로워 수와 지금 약간 게시물의 수가 비슷하네요. 아 그런가요? 팔로워 수가 한 200여 명 되시나요? 그렇죠. 저는 뭐 그거밖에 안 됩니다. 저는 정말 되게 오랫동안 뭐든지 꾸준히 하고 있어서 그렇게 좀 민망해서 좀 지우기도 해요. 기록 패티시. 그 숫자를 떨어뜨리려고 지우기도 하는데 소중해서 하나도 못 지우겠더라고요. 네 네. 소중해. 그러다 보니까 팔로워를 넘어선 게시물이 됐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이게 뒤져야지 정보가 나와서 SNS를 막 뒤지는데 혼밥도 많이 들어서 간혹 동물 친구들 얘기하는 걸 듣긴 했지만 너무 귀여운 친구들과 같이 사는 거 알고 있는데 사진이 다섯 장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섯 장보단 더 많겠지. 정말 다섯 장. 아유 세상에 진짜. 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다섯 장이면 양심이 없네. 그러니까.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털 친구들이랑 살면서 사진은 안 올릴 수 있지? 이거 니나게 나올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약간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그래서 다른 계정이 있다. 이거는 연애하는 거랑 고양이 계정이랑 그런 걸 올리는 게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 계정에 티거하고 동의 사진을 안 올리는 이유가 있는지 약간 아빠 계정 느낌일 거네? 이라는 거는 잘 어울려. 아빠 스멜이 좀 나던데. 부장님 감성으로다가 이렇게 안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뭐 딱히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이유가 안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꼭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셀카를 많이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먹는 걸 많이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셀카도 안 찍거든요. 그래서 거의 제 사진도 없어요. 저는 제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뭐 먹는 것도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고 그래도 고양이 사진보다 본인 사진은 많이 있었어요. 물구나무 서는 게 세 개. 고해의 성사 계속 이어가는 분위기죠. 주님. 굉장히 깜찍한 단발 머리 사진도 하나 있었어요. 아 네. 한창일 때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왜 이렇게 정보가 없느냐 이 얘기를 또 한가피님이 저한테 꽁시렁꽁시렁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보 없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는 왜 그랬는가 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제 친구들을 제가 또 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도 별로 안 올리는 거예요. 그래? 저는 대체 어떤 사람들하고 친구가 지금 교구관계를 맺고 있는 걸까요? 주장님들?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뭔가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너무 얘 너무 좋다. 너무 사랑스럽지 않냐 이런 거를 좀 올리는 게 약간 좀 민망하다. 또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서 지역색을 자꾸 갔다가 어제부터 붙이는데 변명거리가 없어서 계속 이러게 되네요. 그 지역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안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토록 사랑스러운 친구들 여기 군대인가요? 월차려 분위기인가요? 그래도 그렇게 그 와중에도 이렇게 삐져나오는 애정을 어쩌지 못해서 이 대구분의 지역성도 다 이겨내는 피드들이 있어요. 좀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너무 유난스러운 사람처럼 보이진 않을까? 전혀 사이보그인 줄 알았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얘기를 SNS에 많이 올리고 하잖아요. 친구들도 근데 저는 그런 걸 볼 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런 거에 비하면 혼밥이나 쓰시는 글들에 자기 얘기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아, 맞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뭐 정말 이런 얘기까지 해? 쉽게 자기 얘기를 많이 쓰셨고 제가 이제 김다은 피디님의 동명의 책 홍합생활자의 책장을 정말 재밌게 봤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거기에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누구도 궁금하지 않은 이야기가 잔뜩 들어있죠. 라디오 DJ가 되고 싶어서 연습하다 오빠한테 들킨 얘기 뭐 이런 얘기 정말 다양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자기 얘기하는 거를 쑥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SNS 할 시간이 없고 그 매체가 다음 피디에게 맞지 않다. 아니, 왜 판단을 하세요, 사람을. 홍문은 열심히 해주세요. 아유, 뭐 이런 거야. 아니, 근데 진짜 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래, 뭐 이렇게 자기 애기 사람 애기를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내가 동물 친구들을 올리는 게 좀 그런 혼자 사는 여자애가 동물을 일별나게 좋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사회적 품견 그런 거를 제가 저도 모르게 좀 인식하고 눈치를 본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 근데 제가 동물과 함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제 또래들이 이제 많이 결혼하고 애기도 낳고 하니까 제가 한 작년쯤에는 제가 되게 약간 사회적으로 도태된 사람처럼 좀 느껴졌었거든요. 아, 저렇게 다들 어떤 인생에 자기 나름 다음 단계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나는 나이는 들지만 1년 전과 2년 전 다 똑같이 계속 살고 있고 또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결혼도 하지 않고 뭐 그냥 이렇게 살고 있으면 좀 어리게 취급을 한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한 것만으로 어른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좀 그렇게 미성숙한 존재로 내가 마치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나도 결혼이나 뭐 하다 못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사유리 씨처럼 아기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해야 되나 막 이런 것까지 제가 그 당시에 되게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진짜 요즘은 저 나름의 어떤 깨달음들을 되게 많이 얻게 됐고 그래서 더 당당하고 하고 싶은 만큼 이제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제 반려동물에 대한 글을 더 많이 올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예 없는 건 아니어서 제가 찾다 보니까 또 어떤 날에 이제 술을 좀 드셨는지 이제 가슴팍 위로 올라온 티거 근데 지금 제가 티거를 직접 보니까 아우 숨이 되게 답답했겠다. 무거워서 티거가 지금 정말 거묘하더라고요. 되게 멋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 티거 사기다 쉽게 제가 조금 보자. 그냥 사가 아니냐 쉽게 너무 너무 커서 점장님도 엄청 놀라시고 아니 저는 제가 본 두 분 정말 놀라셨죠. 제가 본 고양이 중에 제일 큰 고양이에요. 그러니까 뚱뚱해서 그 큰 게 아니라 정말 그 골격이 정말 큰 고양이고 그래서 너무 이제 놀랐는데 티거를 보기 전에 이제 이 질문지를 작성했을까 그냥 제가 이제 나무가 요즘 제 몸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따뜻한 기분이겠다 했는데 티거를 본 순간 다운피드 큰일 날 뻔했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동이가 올라올 때는 갈비뼈가 아파요. 진짜 아파요. 실제로 아까 10kg 육박하다고 했으니까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티거의 이제 심장소리를 이제 몸으로 느끼시면서 완전하게 순수한 애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말을 쓰셨어요. 사람에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근데 내리사랑 같이 동물 친구들에게 뭐든지 다 해주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건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한카피님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이게 근데 아까 좀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사람이랑 비교하면 내리사랑이란 말도 사람의 표현이잖아요. 약간. 그런 표현 갖고도 뭐라고 한 사람도 있었나?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의식을 하면서 남자 여자라고도 말을 못하고 숙허 남것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내 새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다 사람의 표현이라서 그걸 잘 안 쓰려고 많이 해요. 책을 쓸 때도 그런 사람의 표현을 잘 안 갖고 와요. 우리 애들이라는 말을 썼다가도 우리 개들로 바꾸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뭐 제가 가진 일종의 자격지심일 수도 있죠. 애가 아니니까 그리고 뭐 이빨이라는 것도 이가 아니라 그냥 이빨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고 애를 쓰고 그냥 동물이니까 입도 그냥 주둥이 이런 다른 표현이잖아요. 완전. 그래서 그거를 구별하려고 애를 쓰는데 요즘은 또 근데 다 섞어 쓰시잖아요. 이것도 네 새끼 나도 귀엽다.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친구들이 사람 얘기할 때 우리 내 고양이 키울 때 나도 그런 감정 느꼈어라고 말하면 내 감정은 조금 작은 감정 같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스스로 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는데 다음 피디님은 그런 표현 같은 거에서도 조금 구별을 좀 해서 쓰시는지 저는 약간 되게 제가 말하시다시피 막 그런 글을 많이 쓰진 않으니까 그런 표현도 별로 쓸 일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제가 이제 티거의 엄마다 동의 엄마다 이런 표현은 사실 잘 안 써요. 그냥 누나다 정도로 쓰거든요. 그것도 조심스럽죠. 그래서 그냥 되게 좀 독립적인 관계라고 하는 걸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스스로도 그런 표현을 일부러 더 쓰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하고 비교하는 걸 꺼리기 때문에 아닌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친구가 마치 되게 내 소유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표현들을 그냥 스스로 조금 더 검열한다고 해야 될까요? 의식을 하는 건 있어도 사람 같은 표현을 안 써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는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뭐가 더 좋은 방향 혹은 적절한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인간 아이를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동물과 함께 살면서 인간 아이를 키우는 것 만큼이나 특별한 경험들을 저는 했고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한테 이제 동물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갖게 된 걸까 이런 질문 하셨는데 저는 그걸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감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감정 자체는 저한테 있었던 감정은 분명 아니고 그 친구들로부터 제가 받은 감정이거든요. 그렇게 순수하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 그거를 저는 동물을 통해서 정말 부모나 이런 사람들과 맺는 관계가 아닌 완전한 타자와 맺게 된 느끼게 된 거의 유일하고 정말 강렬한 감정이 제가 동물들에게 받은 사랑인 것 같고 제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느 누가 그것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간은 저는 더 성장하는구나 라는 걸 많이 배웠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저도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내가 힘든 거 나한테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걸 늘 먼저 생각하는 모든 인간이 그런 거니까 보통은 그런데 아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벅찬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저한테 처음으로 알려준 존재가 제가 선택한 저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연관계가 아닌 그런 존재가 동물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는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저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좀 더 위축되게 생각하거나 제가 내가 뭘 알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는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번보다는 또 저번에 말할 때는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 감정이 있구나 더 나아가 아이를 키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시기도 했다고 그랬고 그랬는데 동물과 사람 일대일로 대입시키는 게 좀 조심스럽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망설이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대입을 시키겠다. 저는 이제 더이상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도 내가 느낀 이 감정도 너희가 느끼는 애 키우면서 느끼는 감정이랑 다를 바가 없다. 네. 아니 근데 우리 지금 우리 방송이라고 제가 말할 뻔했는데 지금 리나기 들으시는 분들은 진짜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지금 무슨 말인지 정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요 근래 그 황이라고 하는 옆집 개 친구와 이제 산책도 같이 하면서 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됐는데 같이 이렇게 막 산책을 하다가 그 친구가 막 늘 메어 있으니까 조그만한 줄에 저랑 산책하는 게 유일하게 바깥에서 이제 바람 쐬는 시간인데 그때 이렇게 막 해질녘에 들판에서 그거를 막 보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다가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 느끼잖아요. 근데 저 친구가 행복한 순간에 내가 함께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는 진짜 진짜 특별하고 소중한 감정 맞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느끼는 뭐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과 그냥 질적으로 다른 어떤 것들 어떤 새로운 것이 분명히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에는 있고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면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라고 해도 저는 완전히 모르는 다른 뭔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고 서로 그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결혼한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아이 얘기할 때 우리는 그렇다고 해도 그들이 이렇게 그걸 어디다 비교해 할 때가 있잖아. 저도 저희 오빠가 있어서 애들이 밥을 안 먹는다 고민이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저희 방식은 밥을 안 먹으면 밥그릇을 치워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그럼 찾을 때까지 밥그릇을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그랬더니 야 애랑 걔랑 같아? 이런 얘기를 듣고 근데 뭐 이유는 있었어요. 애들은 배고픈지 모르고 놀다가 그 당이 떨어져가지고 픽스러지기도 한대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먹이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은 모르니까 무조건 안 먹어 하면은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런 이유는 있던데 그래도 비교 자체를 못하게 해버리잖아요. 우리는 네 감정만 특별하다 내 감정도 특별하다 하지만 그쪽에서 A라고 해버리면 우리 감정은 A의 감정이거든요. 되게 섭섭하잖아요. 네 근데 되게 한카피님도 아시다시피 몇 년 사이에 사실 반려동물 키운 사람도 많아지고 우리 사회에서 동물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정말 많이 급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같은 경우에도 오빠가 야 애 어디 걔하고 사람을 비호해 라고 말하기보다는 아 걔하고 사람은 좀 케이스가 다른 특성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해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우리들이 조금씩 더 그런 표현하는 것들 인식하는 것들이 같이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 사회가 같이 좀 달라져야 되는 숙제를 함께 갖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전히 마치 되게 미성숙한 존재고 너희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너희는 뭔가를 잘 모르는 애들이야 라는 식으로 취급해서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 자체가 그건 어떤 중요한 손실을 저는 얻고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또 들어요. 그래서 더 많이 이런 이야기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더 많이 말하고 리나기 같은 방송에 더 흥해야 한다. 여러분 저를 뽑아주십시오. 뭐죠 이거? 갑자기? 이 연사. 내가 국회의원 되면 잘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TMT 이 놈의 TMT 그래요. 그럼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얼마 전에 되게 엉뚱한 질문이긴 한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물에 저희 호삼이랑 어린아이가 빠졌다. 둘 중에 누구를 구하겠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생명체만 살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망설인 거죠. 그래서 망설이다가 사람을 구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그 말을 할 때? 내가 개를 구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했고 그런 것도 있고 인명경실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들을까 봐 약간 의식을 하고 얘기했을까라고 저도 이제 되돌려 생각해봤는데 저는 쉽게는 안 나오더라고요. 질문에 어른 남자 40대 남자 수염 못하는 남자가 빠졌고 호삼이다. 그럼 저는 호삼이라고 봤을 것 같은데 그 아이라는 게 사실은 아이라고는 포장이 돼 있지만 우리가 뭐 우리의 미래 새싹 뭐 이런 것들로 아이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미래라는 거 아니었을까? 아이는? 네. 그래서 저는 미래를 선택했어요. 어떡하죠? 미래를 선택했어요. 아이 뭐 그거야 뭐 하고 싶은 선택을 각자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질문 자체가 너는 이 둘 중에 누굴 선택할래?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대단히 저는 폭력적인 질문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네가 어떤 대답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그리고 나는 너의 대답을 듣고 너를 판단할 것이야. 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 질문하는 사람이 그런 힘을 가져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질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가 무조건 평가당하고 판단당하는 사람의 위치에 놓여야 하는 거라면 사실 답하지 않음으로써 저는 대답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똥같은 질문이죠. 너의 그 똥같은 질문에 난 대답하지 않겠어. 라고 오 멋있다. 선택할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왜 묻는데? 그치. 뭘 확인하고 싶어서 묻는 건데? 라고 다시 반박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공격적이라고 평가받겠네요.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납다. 고양이랑 살더니 사나워졌네라고 성진머리가 고약하구만. 무슨 대답을 해도 사납다. 라는 걸로 평가받을 사나운 사람으로 그런 질문 나쁜 질문이에요. 나쁜 질문입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런 나쁜 질문을 제가 받아가지고 망설였다는 게 제가 또 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질문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다가 또 동물을 선택한다고 하면 소시오패스라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쪽으로 가도 불편한 상황에 놓이는 거죠. 진짜 이런 나쁜 질문을 만들어서 트위터 같은데 올리고 이러더라고요. 또 보면 내가 감정이입을 하잖아요. 그럴 땐 사납게 응하는 걸로 우리 앞으로 그래요. 질문을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대화 속에 우리 다음 PD가 언제나 그랬듯이 엄청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엉망진창입니까? 순서도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으로 꼬이는 순서가 저 근데 이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럼 제가 골라도 돼요? 그래요. 원고 쓰신 것 중에 고양이 탐정 이야기 그렇죠. 제가 살짝 건너뛰었는데 사실 뒤에 황이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해가지고 사실 그 부분을 건너뛰긴 했는데 이게 도시에서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인보를 하던 고양이가 있었는데 잃어버렸잖아요. 그 친구 이름이 카프 네 아까 말씀드렸던 엉덩이 쪽 수술 큰 수술을 받았던 친구 그 와중에 또 나갔네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요 근데 고양이 탐정을 불렀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도 저희가 이제 입양 보낸 친구가 잃어버렸는데 고양이 탐정은 제주도에 없으니까 고양이 탐정이 올려놓은 블로그를 보고 찾는 방법을 연구해서 찾더라고요 근데 고양이 탐정을 정말 불러보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부르는 거고 비용은 얼마인지 또 정말 찾아주는지 그런 거 좀 듣고 싶었어요 제가 뭐 이제 사실 방송 동안 주로 고해성사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뭐 하나라도 여러분께 좀 정보를 하나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어요 네 이거 하나는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다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좀 해주십사 했고요 당시 이제 그 친구가 집을 나간 이후 큰 혼란에 빠진 저는 저에게 인보를 맡기신 분에게 연락을 일단 했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근데 일단 화단 중심으로 찾았어요 아시다시피 고양이가 집을 나가도 바로 멀리 가는 경우는 없고 굉장히 근처에 어딘가 숨어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아파트 화단에 이제 간식 같은 걸 좀 뒀어요 그랬는데 그 간식이 좀 사라져 있는 걸 확인 일단 되게 금방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 그러면 일단 이 화단 근처에 어떤 고양이들이 카프가 아니더라도 있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분하고 같이 고양이 탐정을 불러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분이 있는 이렇게 좀 큰 카페 같은 데 있죠 그런데 이제 고양이 탐정 번호 같은 게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큰 카페들이 있으니까 그쪽의 번호를 찾아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다행히 오실 수 있다라고 했고 고양이 탐정이 고양이를 이제 수색하는 시간은 보통 밤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고양이들이 어딘가에 숨어있고 이제 고양이가 밤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의 밤 10시 11시 무렵이 돼서 이제 저희가 있는 쪽으로 와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은 저는 이제 뭔가 고양이 탐정 되게 남자들이 하고 막 이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왠지 탐정이라는 단어가 그런 걸 연상시키니까 우리가 막 셜러, 홈즈 막 이런 거 여자분이 딱 오셨습니다 저도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교 근데 여러분이 계시고 뭐 남자분도 계시지만 여튼 저는 그때 여성분이 비교적 젊은 여성분이 오셨고 이제 그분에게 일단은 화단 쪽에서 우리가 약간 그 흔적을 발견했다 아직 이쪽에 있는 것 같다 라고 했더니 그쪽에 커다란 포획틀을 설치하셨어요 그리고 설치해서 그 안쪽에 이제 간식 놔두고 그 포획틀 바깥에는 천으로 덮어서 이 안에 들어갔을 때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일단 그 포획틀을 설치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틀을 통해서 그 포획덧을 통해서 잡을 수 있었고요 이분이 하는 것은 먼저 화단을 비롯해서 그 근방에 있는 좀 어두운 공간들 아파트니까 밑에 지하실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근데 화단으로 지하실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경비 아저씨한테 양해를 구하고 지하실을 다 둘러본다거나 이제 그 아파트 동 자체의 화단들을 전부 다 둘러본다거나 이제 그런 걸 저랑 계속 같이 했습니다 야밤에 새벽 시간 내내 그걸 반복적으로 했고 사실 그거 정도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서 이 친구의 흔적을 계속 찾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날 그래서 그날 여튼 이제 한 5시간 정도 같이 저랑 수색을 했었고 아 이제 도저히 찾기 어려우니까 오늘은 포기해야 될 것 같다 내일 밤에 다시 오겠다 라고 하고 포액트를 치우려고 가는데 그때 카프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한 40만원 50만원 정도 드렸던 것 같아요 많이 주는데요? 네 한 번 와서 이제 수색을 하는 그 시간에 대한 일당 플러스 사례비가 20만원인가 더 있었어요 와 이거는 약간 간절함을 사실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죠 이게 뭐 거짓은 붙일 때 사례금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붙이긴 하지만 또 막상 찾고 보면 이 돈이 되게 크네요 그죠 하루 이제 하루 만에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다음 날로 가면 그 금액은 더 늘어나는 건가요? 계속 늘어나죠 10,000여십만원 단위로 아 이거는 찾았으니 다행히 그건 못 찾았을 경우에? 못 찾으면 그 다음 날 또 그분이 부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니 비용은? 그러면 뭐 2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또 일당이 막 더 붙었겠죠 와 그래서 사실 비용적으로 그렇게 뭐 저렴한 것은 정말 아니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여태 멀리 가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간식 같은 걸 둬서 일단 이 친구가 어느 동선 정도에 어느 바운더리 안에 있다라는 것만 일단 좀 파악을 하면 거기 포액틀을 큰 포액틀을 설치하는 거 일단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그 큰 포액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사이즈예요? 그게 우리 팔 이렇게 양팔을 딱 벌렸을 때 그 정도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그거의 3분의 2 사이즈 정도거나 다른 친구들도 들어가기도 하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간혹 간식이 끌려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약간 틈점이 가서 확인하고 다른 고양이면 바로 풀어주고 그걸 또 반복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고양이 여튼 잃어버렸을 때는 이런 고양이 탐정 부르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여튼 포액틀이 만약에 있다면 하루 정도는 아직 멀리 가지 않았을 상태니까 그 틀을 이용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겠다 싶었고 전단지를 꼭 붙이셔야 되고 전단지를 통해서 정말로 연락 오더라고요 음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음파는 전단지 보고 연락 주셨거든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나가죠? 음파가 나갔을 때는 제 탓은 아니었어요 당연히 저희 아버지가 계셨는데 문을 열어놓으시는 바람에 그 양반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어버렸고 제가 외박을 하는 바람에 한창 또 젊을 때라가지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그래요 여기 이제 해남까지 우리 티거랑 동의를 싸들고 오셨는데 제가 여기 이제 오늘이 이틀째인데 조금 아무래도 옛날 집이니까 좀 쌀쌀하다 굉장히 우리 집주인 분께서 신경 써서 지금 남방을 떼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다 아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집이 이렇게 더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깜짝 놀라신 건가요? 여기가 제가 느끼기에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하와이 수준이에요 지금 알래스카 같은 분위기였던 하와이도 우리가 지금 비록 약간 골덴바지와 한카핀님도 이렇게 패딩 조끼를 입고 계시지만 내복을 올해 처음 입었어요 내복을 이틀째 벗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히튼텍이 제 피부가 됐어요 이미 이거 입고 샤워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저희가 왔다고 따뜻하게 했는데 저희가 가면 또 다시 냉골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주인님께 잘해야겠다 앞으로 말도 잘 듣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는 걸 알았는데 너무하시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뭐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이 남방 얘기를 하는 건 티거가 또 이렇게 쌀쌀하다 보니까 아파트 생활을 하다가 와서 감기 기운이 좀 있어요 아 콧물도 흘리고요 그러니까요 동물병원을 또 여기서 가신다고는 하셨는데 아이들은 대체로 건강한 편인지 사실은 정말 감사하게도 진짜 건강한 편인 것 같고요 그래서 티거 같은 경우에 두 번 정도 병원에 크게 간 일은 있었어요 좀 비교적 어렸을 때 자기 꼬리를 계속 물어뜯어가지고 털이 막 빠지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병원에 갔더니 그쪽에 뭔가 바이러스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목에 이제 우리 네카라 같은 거 씌우고 약 먹고 이렇게 해서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자기 꼬리를 티거가 굉장히 남의 것 대하듯이 원래 고양이들이 그런 거 있죠 근데 좀 그때 막 많이 물어뜯고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꼬리를 유난히 많이 움직이는 고양이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동이는 꼬리가 비교적 굉장히 얌전합니다 그런데 우리 티거 꼬리는 가만히 앉아있을 때도 보면 약간 이렇게 피리를 불면 뱀이 이렇게 춤을 추듯이 굉장히 꼬리로 많은 언어를 구사해요 티거 이렇게 부르면 꼬리를 막 갑자기 막 바닥에 막 팡팡 내려치거나 그럼 기분 나쁠 때 하는 사인인데 부르지 마라 이런 건가 어디 왜 왜 이런 거 같아요 저는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불쾌할 때 꼬리를 땅땅 내려칩니다 그래요 티거다 미안하다 뭐 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꼬리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제 현관문에 꼬리가 살짝 찌는 바람에 꼬리를 잘라야 했던 대수술 정말 그 에피소드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혼밥 생활자 책장이라는 책에도 제가 이제 티거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수술 상황을 쓴 글이 그래서 결국 나왔죠 마음고생 심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아파트에서 연인이랑 싸우다가 잠깐 그 사이에 이제 딱 그렇게 됐는데 싸우던 연인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진 않으셨나요 일단 여러분 사랑은 위험한 겁니다 제가 티거를 드렸을 때 이야기 드렸죠 그때도 제가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뭐 덕분에 티거를 만날 수 있었지만 이때도 여하튼 불같은 위험한 사랑을 하다가 그런 티거의 꼬리가 이제 상처나는 큰 위험이 벌어졌고 아 근데 그 애인분이 그 당시 여장 함께 있었으니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돼서 막 응급실에 데려갔었거든요 피도 나고 이래서 근데 옆에서 그래도 저는 완전 이성을 잃고 있는 좀 상황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냥 일단은 얘를 티거를 병원에 입원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뭐 늦이 막히 수술을 할 거래요 자기 내일 뭐 천천히 나와야 되니까 의사가 막 엄청 저는 불안하고 갑자기 갑자기 그냥 헤어지게 돼버리니까 그 티거를 또 낯선 병원에 혼자 두고 의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일단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나왔는데 이제 저와 달리 그래도 이제 당시 애인분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리고 티거가 얼마나 마음의 준비가 안 됐겠느냐 심지어 몸도 다쳤는데 갑자기 나랑 제대로 된 인사와 커뮤니케이션도 못한 상태로 병원에 저렇게 있는 게 더 자기가 봤을 때는 좀 안 좋은 것 같다 바로 뭐 치료가 들어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심지어 다음날 저 의사가 한다지 않냐 일단 집에 데려가서 좀 보살피고 다음날 데리고 오는 게 다기는 더 현명한 방법인 것 같다라는 또 주옥같은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막 이성이 나간 상태로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어 그것은 굉장히 현명하다 그래서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여튼 정신없는 와중에 비록 불같은 사랑으로 싸움이 일어났으나 정신없는 저를 많이 도와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누구 원망을 하겠어요 다 제 탓이죠 그래요 또 SNS를 보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의 일이지만 해외 출장이나 여행 같은 것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고양이를 어떻게 맡기고 오시는지 저도 이제 여기 이틀 일정으로 왔는데도 새벽대로 왔기 때문에 그 전날부터 고양이를 맡기기 때문에 한 3일을 지금 나무를 맡긴 상태예요 저희 강아지들도 강아지들도 좀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전에 뭐 혼밥에 나갔듯이 저는 친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놀랐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 친구가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별로 없죠 그럼 고양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친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뻔뻔해져야 됩니다 뻔뻔해져야 되고 참 이 세상에 그래도 좋은 사람이 많아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도 동물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저는 저희 집 근처에 비교적 근처에 사는 회사 선배 국장급 선배님께 우리 집에 가서 동물 밥 주고 고양이 모래 좀 치워주고 가라 그러면 또 그분이 성격 좋게 그래 그러지 뭐 진짜 실제 말투가 이래요 그래 다은아 그러지 뭐 가서 도와주시고 퇴근하다가 별로 그렇게 아직 친하지 않은 또 우리 그 혼밥에 나왔던 게스트분이 근처에 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우 집이 근처시라고요? 아우 그러면 저희 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 제가 고향 가야 되는데 그거 좀 치워주십시오 근데 또 이제 그분이 아 참 감사하게도 그러죠 뭐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것도 성대모사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아니죠 그분은 여자분이라 이런 걸걸한 수준은 아니고 본인도 여자시잖아요 이번에는 또 길게 오니까 동물 친구들 다 싸서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시고 싸웠다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챙겨왔다고 해야 되나? 품에 안고 왔다고 품에 안고 운전도 품에 안고 했나요? 위험하죠 그렇죠 큰일 납니다 다 이제 다 데리고 왔는데 짐도 엄청 많았을 것 같고 근데 또 고양이를 또 여기다가 또 집주인분이랑 같이 잘 케어를 하면서 또 이제 좀 여유가 생겼나 봐요 또 이제 또 황희라는 개한테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저희 그 옆집 은행나무가 있는 집이 있습니다 은행나무 할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저희 집주인님께서는 저는 그냥 구순할베라고 부르는데 할배라고 불러도 되냐 대구에선 그렇게 부른다고 정감어린 표현이에요 할배 나이가 90 정도 이제 구순 정도 되셨다고 해요 밭일을 열심히 하시는 구순할베님이 구순이 되지도 않은 거네? 아 그 정도 되신다고 일단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 주민등록증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국가유공자시고요 응 그런데 이제 거기에 구순이면 1910년생인가? 뭐 1920년생인가? 20년생 아니다 30년생이겠네 30년생 아 20년이죠 30년 아휴 너무 옛날 사람이시네 정말 그 한국의 굴곡의 역사를 그래요 그 구순할베의 황희를 산책을 제가 지켜주게 되었죠 원래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군요 아니 근데 근데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동물을 우리가 키우니까 남의 동물도 눈에 더 많이 들어오고 우리 내 새끼에 대해서 내가 알면 알수록 그 친구들이 얼마나 다양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알면 알수록 그렇게 이렇게 짧은 줄에 메어서 일평생 있는 친구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인연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시골에 메어있는 모든 개들한테 그렇게 할 수 없고 정주고 산책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황희는 되게 애기 때 제가 1년 전에 봤거든요 그때 이제 보고 이상하게 마음이 저도 되게 많이 가서 제가 개를 전혀 잘 모르는 사람인데 한 번 처음 산책을 시켜주고 다시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인사드리고 1년 만에 다시 여기 해남에 내려와서 봤는데 그 사이에 성견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조그만한 애가 어디 가고 커다란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산책을 시킬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래도 뭔가 되게 유순한 성격으로 커가지고 인연이 그렇게 또 된 거죠 맞아요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하면서 이제 동네를 이렇게 돌았는데 황희 같은 개는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다른 또 1미터 줄에 묶여 살아서 나가니까 저 따라왔던 복도리가 있어가지고 그 복도리 움직임에 이제 막 컹컹거리느라 이상행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또 황희는 다음 피디를 만나서 또 그것 또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황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황희에 대해서 이 감정은 뭔지 좀 들여다본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제 고양이들이랑 다 살고 나면 개를 키우고 싶다라는 발언도 하셨어요 제가 또 반대로 개랑 살다가 저는 완전 개파였거든요 고양이 싫어파였어요 심지어 그러다가 우리 나무 전에 뭐 학굴이도 있었고 이렇게 만나면서 고양이에 지금 미쳐가지고 다음에 뭐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고양이랑만 살 거야 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위험한 사랑 완전 바뀐 거죠 우리 둘이 지금 어떤 매력을 느꼈길래 저는 저도 진짜 주위에 개파였다가 고양이파 되는 경우는 좀 봤는데 대부분 고양이파가 개파되는 경우는 별로 못 봤는데 맞아요 파를 나누니까 약간 조폭 같은 느낌 약간 청량리파 약간 이런 느낌 좀 나는데 아무튼 저는 개는 정말 처음 만나봤는데 같이 산책을 하면서 나눈 그 잠깐 잠깐의 순간 속에서 그 친구 황이가 막 그렇게 들판을 뛰어다니나가 물론 줄을 메어놨죠 제가 이제 제가 주인이 아니니까 풀 순 없고 굉장히 사회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어떤 동물과도 교감한 적이 없고 또 우리 팔베는 또 밭일이 많이 바쁘시고 아무래도 시골분들이 이제 그냥 정말 가축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니까 정을 따로 이렇게 막 내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정을 서로 내고 아 얘는 나를 아는 애인가 봐 이렇게 황이가 인식한 건 거의 제가 처음이 아닐까라고 제가 느낄 정도인데 자기가 막 풀에 막 킁킁거리고 이러다가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갑자기 저한테 와서 나 너무 행복해 아이고 라는 표정을 지어서 확인시켜주고 가고 이러는 일들을 제가 겪으면서 사실 고양이한테 저는 그런 걸 확인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감정을 저한테 드러내진 않으니까 근데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하고 나서 걔와 함께 산책한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세계를 알아버리고 만 거죠 같이 산책할 때 그 친구가 행복해하는 모습 같은 걸 볼 때 아까 잠깐 말했지만 아 그 시간을 내가 더 늘려주고 싶다 라는 정말 그런 또 순수한 감정을 제가 가져보기도 하고 더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예전에는 아 그래 뭐 황의 주인이 황의를 만약에 뭐 계장소한테 팔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오히려 그냥 제가 감정이 더 깊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만약에 진짜 계장소한테 황의를 판다고 하면 지금은 진짜 그걸 약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든 그것을 막아야 된다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알면 할수록 너무 특별해지는 것 같고 걔가 주는 거는 정말 뭔가 좀 달라요 그 적극적인 구애 행동과 이런 것들이 어떤 분은 되게 피곤해서 싫다고도 하시겠지만 저는 좀 잘 맞나 봐요 그래가지고 좋더라고요 대형견 근데 처음에 이제 저한테 제가 걔를 잘 안다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여쭈어 갔을 때 그 간식을 던져주고 어쩌지 못해 하거나 목줄을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와가지고 직접 보니까 너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제가요? 네 제가요? 그때 그때 그 사진을 몇 장 보냈으니까 근데 능숙하게 이제 하고 그래도 아직은 갈 길이 좀 멀지만 근데 도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거 근데 황희도 완벽하게 산책에 적응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둘 다 발전한 거잖아요 와 그럼요 맞아요 그게 너무 좋아 보이고 또 저는 몰랐는데 그 황희라는 이름도 직접 지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름이 없으니까 그 집에서도 부부는 이름이 아예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뭐 복도리처럼 뭐 해피나 아무 이름 막 붙여주시잖아요 할아버지가 일단 귀가 좀 어두우시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제가 뭐 이렇게 그 황희 목줄을 채우거나 이럴 때 막 황희가 난리를 부리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할아버지랑 이제 종종 마주치거든요 할아버지가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산책시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후의적이세요 다 그래가지고 같이 좀 얘기도 나눠보고 했는데 한 번도 이름을 부르거나 그 친구를 어떤 무엇으로 지칭하는 거를 제가 한 번도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냥 어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이렇게 하신다거나 그려 그려 갔다 와 막 이런다거나 그 정도였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 PD 그런 겁니까 이제 저는 근데 진짜 그 같이 성장하는 시간 이런 게 진짜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제가 티거가 저한테 되게 특별한 동물인데 그 이유가 티거 처음 왔을 때도 제가 티거를 어떻게 뭐 고양이 잘 모르니까 정말 우리 둘이 우왕좌왕 자충우돌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티거가 처음에 막 밤에 너무 울고 이러면 저희 아버지가 그때 가끔씩 사업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막 밤에 때리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저는 아 저렇게 해서라도 길들이는 게 맞는 건가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두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는 안 됐는데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죠 근데 여튼 서로 너무 약간 잘 모르고 서로 대면대면 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가 들어왔을 때 막 신뢰관계가 흔들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시간을 같이 견뎌내면서 지금에 이르렀다는 걸 서로 알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되게 특별한데 황희 같은 경우도 그 친구가 서서히 저를 인식하게 되고 제가 자기를 부르는 이름을 듣고 저한테 돌아보거나 저의 부폭 속도에 맞춰서 조금씩 자기가 같이 맞춰주고 옆에 있어주고 그리고 산책 갔다 와서 약간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저한테 자기 만져달라고 제가 만져주면 정말 편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을 같이 쌓아 나가니까 완전 걔는 처음에는 저라는 존재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점점 저를 알게 되어 가고 저를 맞춰주고 이런 시간이 생기니까 아시잖아요 이거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걱정돼서 다음피디한테도 이제 어쨌든 여기 살 사람이 아니라 돌아갈 거니까 이제 어떡할 거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차차 생각하면서 또 황일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또 마음 커지는 걸 지켜보면서 방법을 부순활배하고 주인님하고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물 친구들에 대한 또 애정이 많다 보니까 우리 다음피디 같은 경우는 식습관을 또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권을 챙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채식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음피디님은 채식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여쭤더니 동물권보다는 기후위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유튜브 2050생존TV라는 채널도 시작을 하셨고 하셨는데 저희 파케가 아직 구독자가 미미합니다 또 우리 혼밥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그래도 댓글이나 이렇게 다운로드 쓸을 보면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짜 댓글은 혼밥보다 더 잘 달리죠 그러니까요 부럽습니다 그만큼 충성도가 있는 동물이니까 새로 시작한 유튜브 채널 홍보도 좀 해주시고 채식에 대한 생각 또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2050생존TV라고 하는 것은 기후위기 문제가 좀 심각하니까 그것에 관한 여러가지 컨텐츠를 제가 만드는 가운데에서 시작하게 된 채널이고요 일단 시즌제로 운영이 될 것 같고 지금 시즌1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와서 우리나라에 기후변화 장관이라는 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장관을 임명해달라고 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제 그분들을 설득해보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검증해보고 하는 것들을 조금 재미있게 담아내는 기후변화 장관을 찾습니다라는 코너가 있고 제가 그걸 좀 맡아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요즘 기후위기 문제 다들 심각하다는 거 알고 조금씩 자신의 삶을 바꾸고 계시리라 믿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영상도 봐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채식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저는 동물권 때문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뭔가 좀 남한테 그래서 이보시오 자네도 한번 고기를 조금 끊어보는 건 어떻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살짝 민망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동물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마다 다르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좀 조심스럽게 전략적으로 얘기해야 된다라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우리 모두가 조금씩 고기 소비를 줄여야 한다 왜냐하면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축산업 자체가 굉장히 많이 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더 이상 우리가 이걸 좀 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공장식 밀집 사육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사회가 재고해야 되는 시점에 이제는 이르렀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당장 채식을 한다거나 저도 비건 지향 페스코로 한 2년 정도 있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완전 제가 비건은 아닌 거죠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만약에 나는 고기를 당장 끊는 게 힘들다라고 하면 고기 먹는 사진 같은 거를 SNS에 막 올리면서 아 역시 소울푸드야 이런 거를 하는 거라도 좀 줄여보는 거 그렇게 좀 실천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제주 이즈환 친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바쁘게 사는 사람으로 손꼽히고 아 그러시잖아요 스스로도 제주도의 송은이가 되고 싶다 할 정도인데 저는 명암도 못 내밀 만큼 판을 키우시고 또 참 하는 일마다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말이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충분히 흘렸을 것 같아서 저희 원래 인스타 질문하는 코너가 있는데 공원은 좀 빼고 니나기 공통 질문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니나기 공통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만든 반려동물 대학 카드 애니톡에서 질문을 하나씩 뽑아서 여쭙고 있는데요 7개의 카테고리 중 처음 카테고리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나에게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과거의 나를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나요? 티거의 경우는 정말 네 인생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존재를 만났으니까 좀 더 많이 기록해둬라 사진도 좀 많이 찍고 좀 더 많이 기록해둬라 이 말을 참 하고 싶어요 왜 나는 그리했는가 과거에 그토록 많이 안 했는가 반성이 듭니다 동희 같은 경우는 좀 동희가 너한테 더 의지할 수 있게 좀 더 많이 다정하게 대해줘라 참 그 친구가 상처가 많았단다 그 말을 저에게 다시 좀 하고 싶습니다 반성은 많이 하게 됩니다 동희가 미안하다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요 네 우리 티거하고 동희가 한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라고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반성 없이 또 그냥 쭉 달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중간에 한번 반성을 한번 하고 또 제2의 양육을 조립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가 집사님분들에게는 고양이 양육에 도움받은 책이나 영상 채널 있으면 추천을 받고 있는데 초보 집사였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도움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어떤 채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을까요? 또 책 원칙을 많이 읽으시니까 좀 추천해준 만한 책이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그런 뭐 고양이를 부탁해 뭐 이런 카페나 이름 맞나요? 카페 이름이 정확한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고양이라서 다행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거요 그런 거 보고 주위에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티거를 막 입양했을 때만 해도 유튜브라는 게 그렇게 활성화되던 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없어서 이렇게 아름아름 블로그 같은 것들을 정보를 많이 얻었는데 지금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팟캐스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키티피디아라고 하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약간 초보 집사인 진행자와 이제 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두 패널이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고양이 키우는 팟캐스트이고 동명의 책도 있습니다 책이 상당히 두꺼운데 저도 그거 틈틈이 보면서 제가 좀 헷갈리는 것들은 다시 체크하거든요 여튼 제가 막 그 영상 채널로 뭔가 보고 이러는데 그렇게 익숙하진 않아가지고 여전히 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이렇게 백과사전식 책을 좀 좋아하고요 요새는 근데 개하고 관련된 책들을 좀 틈틈이 읽고 있는데 요건 제가 좀 오히려 방송 끝나고 앙카피님께 소개를 좀 받고 싶어요 그래요 지금 우리 고양이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어요 티거가 거의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문을 여닫는 재주가 있습니다 티거 등장 티거가 왔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지만 이곳까지 지금 너무 하와이 같은 날씨니까 감기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 문을 뭐라고 하죠? 옛날 문이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이 문살이 있고 창호지를 바른 그 다음에 문꼬리에다가 숟가락을 꽂아서 잡으려는 그 사극에 나오는 문이잖아요 이 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뭐죠 저 문 이름이? 이 문 옛날 옛날 문 옛날 문 사극에 나오는 문이잖아요 창호는 창호인데 창호 네 아무튼 이 문을 열었네요 발재간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도 그래서 방금 손흥민 선수 저리 가라 해요 티거가 왔다가 냄새를 맡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요 그 추천해 주신 책 좀 많이들 보시면서 내가 초보집사다 하면은 그걸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 자랑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뭐 아까 질문 중에 놓쳤거나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티거하고 동의 자랑 남김없이 해주십시오 티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저 친구는 천재예요 인간이었다면 나사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천재성을 가지고 나사 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발재간 보셨죠 네 문을 열고 다르시는 저 발재간과 호기심으로 봤을 때는 세계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그런 고양이가 아닌가 슈퍼 고양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채취가 굉장히 고소해요 어 채취가 제가 지금도 가끔씩 장난칠 때 입으로 막 이렇게 목덜미를 깨물고 막 그러거든요 털을 먹으면서 그랬을 때 이제 느낄 수 있는 행복감 아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좀 자랑하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몸의 부위를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는 볼 볼이 그렇게 매력적일 수 없어요 그래서 볼을 옆에서 이렇게 삭삭삭 쓰다듬었을 때 얼굴을 대고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오직 나만의 행복 그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것은 이제 귀 바깥쪽 털인데 너무 디테일하죠 그 세모 모양의 끝부분 아 거기 약간 갈라진 어 그거 보면은 근데 그걸 볼 수 있다는 건 무엇이냐 저와 매우 가깝게 밀접하게 그 친구가 자기의 머리를 대고 있다는 뜻이죠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일 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 참 매력적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동이는 좀 덩치가 큽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굉장히 민첩해요 그래서 사냥 장난감 같은 걸 하면은 아 놀라울 정도로 진짜 갑자기 이렇게 누워있다가 어떻게 저 커다란 몸이 이렇게 뛰어오르고 움직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운동신력이 뛰어나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누웠을 때 털이 참 부드러워요 그래서 약간 베개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가끔씩 제가 베기도 하거든요 베개 대용으로 참 따뜻하고 좋다 좀 허접한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좋습니다 디테일한 거 저 좋아합니다 그런 게 뭐 마음껏 하십시오 정말 착합니다 그리고 착해요 정말 착합니다 그래요 다 하셨어요? 다 했어요 이렇게 할 게 많은데 사진은 있죠 핸드폰에는 있죠 있죠 핸드폰에는 있는데 그거 올리지 않는 거죠 그럼요 너무 또 비슷한 거 올리기가 좀 그런가 싶어서 아니 괜찮아요 한카피님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한카피님이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세요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다 비슷한가요? 다 알죠 너무 예쁘죠 근데 저도 너무 예쁜 걸 찍으면 나만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욕망이 어려운 하시겠어요 저는 다시 돌아가면 기록해야 된다 이런 말 안 할 거니까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그럴 거예요 알겠어요 부럽구려 네 알겠습니다 리나이 공식 질문을 또 드릴게요 반려동물 키우는데 필요한 세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하나는 부지런함인 것 같고요 역시 또 다른 하나는 좀 자기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열린 마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존중하는 마음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이들을 키울 때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할 때 그냥 뭐 되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에이 기분 따라 좀 해도 뭐 그러다가 또 간식 주고 하면 좋아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내가 성인을 대하듯이 예의를 갖추기도 하고 존중하는 마음 함부로 대해선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다 아니까 아이들이 정말 다 아니까 그런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안 나온 말들 많이 해주셔서 역시 그냥 혼밥 생활자의 PD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너무 좋네요 그래요 그리고 또 나에게 반려동물이란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아예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다시 만난 세계 다 만세 네 노래 제목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다시 만난 세계 한 소절 부탁해야 될까요? 나나나나 나나나 지금 아 이거 뭐 이거 다른 부분부터 어린 눈이고요 다시 만난 세계 제가 이게 요즘 데모 곡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항의 곡이 되었죠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됩니까? 다시 만난 세계 보여주고 싶던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나나나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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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성 제대로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 영상편지 쓰듯이 이름을 부르고 음성편지를 보내는 시간입니다 아 정말 이게 고해성사의 최절정이네요 이 시간에 제가 여기 근데 황해도 추가를 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우리 티거 동이 황해도 아이고야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쿨하니까요 성격이 티거야 티거 너가 나와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맙다 아 이런거 너무 거시기한데 제가 여기 해남에 있으면서 감정이 많이 약해져가지고 너무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감옥에 와 있는 기분이 좀 들어가지고 여기 정말 사람이 너무 없어서 저희가 코로나에도 움직일 수 있었던 게 만난 사람이 오늘 정말 정말 극소수죠 그래서 제 마음이 지금 한껏 약해져 있어요 괜찮습니다 얘기하다 올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잘 붙잡고 얘기를 하자면 여러가지 티거 너와 나눈 기억들이 참 많다 근데 이제 가끔씩 지구도 생각나는 게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막 울고 있었는데 너가 그때 되게 어렸는데 내 옆에 와서 갑자기 여하가 굉장히 어렸는데 제 옆에 와서 이렇게 저를 눌구름을 바라보면서 위로해줬던 그 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늘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 말을 하고 싶군요 그리고 동희 같은 경우는 어 동희야 정말 네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너무 작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참 많은 우여곡절 끝에 내 옆에 왔다는 걸 알지만 내가 너무 그때 서툴러서 너한테 충분히 사랑을 주지 못했었던 것 같아 그래도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또 여기서 이렇게 내가 해남에 있는 동안 너랑 정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너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정말 많아 내가 더 앞으로 잘하고 좋은 집사가 되도록 노력할게 황희 황희 너는 참 내가 할 말이 많다 예전에 너가 너무 어릴 때 내가 1년 전에 봤을 때 이렇게 줄에 메어 있는 걸 보고 내가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고 너무 오만했지만 아 저렇게 사느니 내가 자살할 수 있으면 나는 자살할 것 같아 저게처럼 사느니 라고 내가 생각했었거든 근데 그 말을 내가 내 친구한테 하고 그 생각을 했던 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네가 여튼 그 시간들을 힘든 시간을 잘 견뎠고 지금 다시 나와 만나서 너가 어떤 행복한 순간들을 누리는 걸 볼 때 아 참 산다는 것이 저런 건가 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기도 해 우리가 아주 행복한 작은 짧은 순간들이 있지만 그 순간을 위해서 많은 것을 인내하고 참아내고 삶을 벗어내면 그렇게 행복한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네가 나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다 앞으로도 너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도록 노력할게 모두 고맙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진짜 너무 아이고 그렇네요 이게 뭡니까 왜 우세요 눈물 많으신 분 또 아이고 저는 뭐 누가 울면 따라 그러니까 저분 참 이 코너에서는 그냥 뭐 그냥 다 같이 우는 아 참 부끄럽네요 어쩌세요 나와보시니까 마지막 순간에 거의 약간 이중인격처럼 제가 갑자기 울어서 상당히 부끄럽고요 근데 진짜 제가 약간 중간에 말했지만 저 스스로 제가 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나는 아직 부족하고 내가 뭐 그렇게 자기 애기 키우는 친구들에 비하면 나는 할 말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혼자 자격지심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 진짜 반려동물과 함께 한다는 삶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더 많이 배우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니낙이 방송 제가 열심히 또 듣고 있는데 되게 되게 든든한 지원군을 만나는 그런 기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낙이 방송이 잘 됐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리고 동물과 함께 키우는 삶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정말 책임감을 갖고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스스로 많이 노력을 하면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세계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든든한 서로의 친구들이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면서 이제 보내드릴게요 말이 많아서 죄송했다는 말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하는 일이 저보다 더 많은 우리 김다은 피디를 만났습니다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호기심이 많고 또 세상을 향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 또 우리 곁에 있는 동물 그리고 사람에 대한 애정 이 모든 걸 부족함 없이 해내려다 보니까 간혹 자신을 잘 못 챙길 때가 있는데요 다음피디의 주변 사람들이 잘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또 다음피디님 보내드리고 저는 댓글 읽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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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댓글 읽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16회는 꼬미와 까미와 함께 사는 한별님 이야기였어요 누리 누나 21님께서 팟빵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한별님 말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친구랑 수다 떠는 듯해서 시간이 훅 지나갔네요 니나기 듣다 보면 유독 고양이 집사님이 많이 나오셔서 그런지 저도 언젠가 고양이 집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와 다른 매력이 느껴집니다 지금처럼 계속 예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맞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개들과만 함께 살았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 고양이 나무가 함께 살고 있는데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미래이긴 한데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고양이에 대한 생각도 많이 넓어졌고 지금도 뭐 고알못이긴 한데 그래도 이 방송을 통해서 고양이의 매력이 어떤 건지를 느껴서 저도 나무를 입양하는데 조금 수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omj4527님께서도 남겨주셨어요 꼬미는 진짜 이름처럼 조그맣네요 우리 보리도 펫샵에서 데려왔는데 어깨가 빠진 채로 오래 방치가 되어 뼈가 이상하게 붙었었어요 타 지역까지 가서 어깨 수술을 하고 그것도 잘못되어 재수술도 했어요 그것도 힘들었는데 꼬미는 몇 번의 재수술과 재활까지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꼬미가 많이 좋아져서 다행입니다 까미는 아버님과 영혼의 단짝이네요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하죠 그리고 팟빵 업데이트 이후에 하트 누르는 곳이 숨어서 찾기 힘들어요 하셨습니다 되게 많은 내용을 써주셨어요 일단 보리 본인이 함께 살고 있는 보리에 대한 얘기하셨는데 보리도 펫샵에서 왔다고 하셨고요 지금은 확실히 펫샵을 이용하진 않지만 예전에는 많이들 이용하셨죠 그래서 저희도 유기견센터나 보호소 등에서 아이들을 입양하시기를 권하는 방송이라 펫샵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있는데요 그래도 처음엔 다들 모르고 데리고 오시고 하는데 지금은 또 너무도 훌륭하게 키우고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트 누르는 게 저도 보니까 안으로 한 번 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하트를 많이 누른다고 해서 저희한테 어떤 큰 득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샌드바람님께서도 남겨주셨습니다 까미도 노래해 이렇게 하는 아버님 부분이죠 너무 귀엽다고 까미와 아버님의 케미 너무 사랑스럽네요 하셨습니다 이분은 조금 뒤늦게 리나기를 알게 되셔가지고 정주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다 듣고 좋아하는 편을 골라서 다시 듣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들으시는 편편마다 댓글을 다 남겨주셔서 제가 잘 보고 있다는 말씀 또 전달하겠습니다 빵톨 언니님께서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 한별님 아버님이랑 까미 케미 폭발 까미 목소리 너무 귀여워요 잘 들었어요 저도 내일이면 집사가 된답니다 두근 하셨고요 집사되고 에피소드 정립해서 리나기 출연하는 게 목표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16회는 킥이 재밌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희도 들으면서 진짜 너무 귀엽고 재밌어서 많이 웃었는데 역시 귀여움은 망국 공통화 같습니다 어디서든 통화하는 것 같죠 그리고 이 글을 남겨주신 게 12월 23일이었고 그로부터 지금 2주가 흘렀으니까 고양이는 또 입양을 잘 하셨는지 너무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고요 에피소드 많이 쌓아서 꼭 리나기에도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은 여기까지 읽고요 이번 캣빵 에코방석 받으실 분은 빵톨언니 샌드바람님 누리누나21분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 분은 제가 따로 댓글 남겨두겠고요 17회도 재밌게 들으셨다면 제 인스타나 팟빵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만드는 데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실 분은 저희 집에서 6개월간 임보를 했던 친구죠 캐롤이네를 초대해서 캐롤이 입양 스토리부터 1년이 지난 지금의 생활까지 또 개 두 마리의 합사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18회 캐롤이와 연희 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주간도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2주 뒤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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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